지난 5월 30일 우리나라를 침선 방문차 인천항에 닷을 내린 영국 국동함대의 용사들을 맞이해서 6월 초 하루 공군사관학교 운동장에서는 영국함대의 운동선수와 우리 공군사관생도팀과의 침선 럭비 시합이 벌어졌습니다. 이 앞서서 그 전날 영국 해군팀은 우리 해병대팀과 축구시합을 가져 4대0으로 우리팀에게 졌는데 럭비에서는 기어이 이겨보겠다는 영국수병팀과 우리 하늘의 방패 공군사관생도팀 다같이 왕성한 사기를 보이며 시합을 전개했습니다. 지금 양팀 다같이 비슷비슷한 유니폼을 입었는데 보다 더 선명한 것이 영국팀입니다. 스탠드에 꽉 들어찬 관중들의 환성을 받으며 힘찬 터클 그리고 멋있는 패스를 거듭해서 영호상박 과약으로 시합은 절정에 다다랐습니다. 결국 우리 공군사관생도팀은 영국팀을 2대0으로 물리쳤습니다. 첫 번째로 말입니다. 감사합니다.